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음악 캠프를 진행할 채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희섭입니다. 주섭 씨,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정말 떨리네요. 저희 두 사람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채림 씨, 음악 캠프의 주행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야 당연히 음악 캠프, 가족 모두죠. 아주 똑똑한 학생들. 저 똑똑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결혼도 하고요. 음악 캠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악 캠프의 주행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생방송 도중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고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가수분들의 의견도 물론이고요. 저희 두 사람의 의견도 각각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잘못한다고 혼내는 의견도 괜찮죠? 당연하죠. 솔직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빨리 다른 가수분들을 모셔볼까요? 제키입니다.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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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om어. 예가. 예가.